롤러멜을 잡아줘! 형님도 이거 해보실래요? 진짜 재밌어요! 운동까지 돼서 건강에도 좋다고요! 그래... 형님, 어떠세요? 야, 스트레스 다 들어갔어! 거봐요,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다니깐! 이러다 사고나면 어쩌려고요? 이번 달 말까지 벌금 내세요! 화가 난다, 화가 나! 니가 알아서 해! 제가 왜요! 어쩔 수 없네요,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너 취직했어? 취직이라뇨! 제 직업이 도둑이잖아요, 도둑! 끼리라면? 아주 딱 맞는 일이 생각났어! 예전에 영화 보니까 환기 통로를 이용해서 도둑들이 건물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어! 역시 형님입니다! 여보세요? 네? 노파라 빌딩의 사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탄아, 아빠 먼저 갈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데 물건이랑 돈이 사라졌다 이건가요? 네, 문이랑 창문 다 잠겨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천장을 뚫고 내리? 저게 뭐야! 도둑이다! 도둑이 천장에 숨어있어! 저기 눈동자 움직이는 거 뭐야? 형님, 죽혔나봐요!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요? 이걸 어쩐다? 그 방법이 있었지? 개발단! 저 얼굴은 티티단? 그렇구나! 이게 다 티티단 짓이었어! 들여보낸 드론도 도둑들에 의해 모조리 파괴됐다고 합니다 차용사님 힘드시겠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경찰 카본, K캅스! 블록! 덤블럭! 더블 위반하는 자 결합을 맞는 거다! 나는 썬더! 말보다 행동! 난 스피드! 불교수로! 나는 터보! 전깜찍이! 갑세야! 우리 카본 주사의 K캅스! 차탄 오랜만이다! 오늘은 무슨 일로 불렀지? 지금 빌딩 환기통로에 도둑이 숨었는데 너무 좁아서 경찰 아저씨들이 잡기가 어렵나봐. 도둑을 잡는 일이라면 우리 K-Cops 일이지. 차탄, 우리가 처리하겠다. 미리 K-Cops 플러스! 방귀 통로가 너무 복잡했어. 누굴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그래. 아! 내가 도와줄 카봇을 알고 있어. 그러면 당장 불러내라고, 친구. 알았어. K-Cops를 도와줘. 불러, 카봇! 차탄, 우리 왔어. 놀아줘. 노는 건 나중에 하고. 먼저 K-Cops 좀 도와줄래? K-Cops를? 알카봇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티라쿵, 푸테라쿵은 오른쪽. 브라키쿵, 스밀러쿵은 왼쪽. 우리는 가운데. 푸테라쿵, 가자! 티라쿵, 머리 아파. 아파도 너무 아파. 푸테라쿵, 구해줘. 후회해달라고? 후회할 텐데. 후회 안 할게. 얼른 후회해줘. 정 원한다면. 가, 뜨거워! 참,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 어? 어? 아니, 왠 알? 혹시 그 꼬마 깡통? 피라인, 깡통들을 쫓아온다! 고맙차! 받아라, 타스공! 아이고, 아리야! 아, 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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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말이야! 아아악! 렉기쿵! 나, 다시 뒤로가! 스밀러콩 중격파! 아아아악! 너도 놓을 거다! 으아아앗! 에잇? 티라! Let's taste it! 나를 입어요 티라쿤 볼게요! 티라쿤! 이것들이... 도망가도 소용없는거다! 케이크 아프스! 고매라! 발사! 다음은 우리 차례야! 모두 공격! 하자! 신경타! 오늘도 실패! 오늘도 실패! 오늘도 실패! 케이크 아프스 알카본! 모두 최고! 모두 최고! 충성! 충성! 고맙습니다!